나완전 여기 아이들을 보면 예 아버지가 지금 없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져? 네. 그런거 같아. 어떻게 뭐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좀 사업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네. 신고할 집이 하나 있거든요. 가서 이제 머리 시키고 온다고 그랬는데 약을 드셨어요. 어 농약 뭐 이런거? 네. 집에 일단 상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문이 들어왔던 것은 일단 보인데도 일단 이 강자가 지인을 치고 있는거에요. 선도나 그런건 안했을 것 같아요. 시댁에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안 믿으시니까. 그냥 넘어갔다. 아이고 그래도 하세요. 본인이 본인 신랑이잖아. 네. 저도 어차피 교회에서 다녀봤어요. 무상 됐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은 토속문화. 무석이라서. 다 웬만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선도를 하는데 요즘은. 응. 해야됩니다. 보니까. 자손도 둘이나 있고. 둘 다 아들이네. 네.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옆에 있다가도. 자식 옆으로도 갈 수 있는거야. 망자가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내달라고. 옆에 서있는 것만 해도. 그게 엄청 오싹해요. 오싹하다는건. 내 몸이 나쁘거나. 내 입이 꼬이거나. 이럴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신랑이. 뭐 이렇게.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해코지가 돼요. 그렇죠. 지금 1년 됐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방법도 모르겠구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좋은 것을 보내주고 싶은데. 천도제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댁에서. 어른들이 좀 알아서요. 옛날 분들이니까.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막상 내가 닥친거고. 난 아픈거고.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엄두도 안나겠지. 그래서. 제가 일단 딱 설명을 해드릴께. 그건 설명이 뭐 길진 않지만. 일단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께요.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잘 보내드린다. 뭐 말그대로 그냥. 상처려서. 연가대접을 하고. 잘 길을 갈라드리는거에요. 네. 저승에 들어갈때도. 어느정도는. 아유. 재판이라고 하죠. 저쪽 위해서도. 니가 잘살았니 못살았니. 지옥이냐 천당이냐. 뭐. 하나님이면 천당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저속 올라가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비는거야. 좋은대로 좀 가게 해달라고. 응. 좋은대로 가게 해달라고. 지옥 말고. 좋은곳으로 천도해달라고. 또 환생시켜달라고. 가족이 비는 정성도. 하늘이 보고나서. 길을 갈라주는건데. 그거를 이제 헤아지는거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좀 추가를 해줄께. 알았죠. 그래서. 얼굴 좀 아세요. 응. 애들이 아직 어린애.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이야. 네. 5학년이에요. 뭐. 그렇게 늦게 난건 아니어도. 어쨌든. 좀 힘드네.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앉아서 사는세월이 길었을꺼에요. 남편이랑 살았을때. 그죠. 네. 뭐. 그닥에 무슨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그냥. 가정주부만. 그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게으르진 않아도. 내가 뭔가 활기를 갖고. 열기를 갖고. 살아가지 못할 사주야.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러면 저러. 응. 저러면 이러고 응. 밥을 주면. 어. 그냥. 욕심도 없어. 물에 물. 술에 술 사주야.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애 둘을 가지고. 지금. 남편이 일었으니. 삶도 막막하다. 지금 그래요잉. 그래서. 지금 뭐. 해보려고 하는게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시댁에서 조금씩. 도화는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댁도. 크게 뭐. 자연히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인데. 응. 애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또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응.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집 한 차가 있어요. 이제. 재개발 구역에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행이네. 근데 언제 그것도. 개발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갚고. 짝은. 집으로 옮기더라도.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의를. 하고 싶어서요.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팔아야 돼. 왜냐면은. 이거. 안 팔고 재개발이 되겠어. 근데 내가 봐도.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아. 솔직히. 맞지?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되려고 그러면. 뭐. 뭔 말로. 작은 애가. 대학생이 돼야. 응. 그때까지 뭐 먹고 살래. 왜냐면. 본인 사주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사주거든. 왜. 내 육체도. 내 정신도. 어디가서 막. 바지런 떨구고. 게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팍. 약삽하게. 또는. 융통성 있게. 뭔가 또. 현실에 또 부딪쳐서 내가 강하게. 이게 잘 안 돼. 어. 근데.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다보니까. 남편 대조만 하다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남편은 이제 없어잉.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남편은 이제 없으니까. 본인이 가장이야. 가장이면. 이제부터는 조금. 뭐라도 해보겠다는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망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재개발 기다리면 안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이렇게. 시댁이 이렇게 뭐.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더 이렇게. 뭐. 본인이 먹고살게끔 해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지. 뭔가 발견이 생기면. 보탬은 조금이라도 되겠지.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서. 집을. 아까 팔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요. 집을 팔아야돼. 집을 팔아서. 그걸 갖다가 본인은 딱 하나 했어요. 살릴만에 따르지. 네. 살릴만해서. 내가. 요리를 했으니깐. 식당을 해라. 밥장사를 해라.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야. 본인이 딱 하나 하는 것은. 퍼준다. 재워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퍼준다. 재워준다는. 그냥. 남들 하여금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재워주면. 숙박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거 많이 해주는 얘기에요. 본인같은 사주한테. 숙박업을 해주면.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받고. 방 주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베푸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낙은애가 휘어갈 수 있다. 옛날에 표현하면. 그리고. 또. 밥장사도.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고기장사. 생선장사. 누리고비 이런게 아니야. 그냥. 백반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이제. 항상 하려던게.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요리 같은건지. 그런건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좀. 자그맣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 맞을까요? 응.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뭐. 요즘도. 저는. 고인한테. 만약에. 나한테 뭐가 제일 잘 맞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누리고 비린건 피해라. 이런 사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죽집. 응. 요즘 뭐. 본죽 체인점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돈이 만만치 않겠지만. 내가 보기엔. 집 할 면 없는. 돈 될 수 있을거야. 죽집같은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분식을 해도 돼. 분식을. 왜냐면. 본인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물도 좋고 깔끔하고 하니까. 식당에서 사람들이. 딱. 보기좋은 인상이야. 이왕이면 보기좋은. 그죠. 깔끔하게 생겨주면. 해주는 요리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건 됐어. 용무는 됐어. 됐고. 또 그냥. 시키면 시킨대로 잘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개발하고 개선하고 관리가 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하여튼 요리. 집에서 살림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식식 한다. 그럼 뭐. 쉽잖아. 그쵸. 뭘 막. 어렵고 복잡한거 별 한번 보지 못해. 그러면. 또 하다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그냥. 이 정도에 당할 수 있어. 본인은. 온실이 하초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살림만 했어도 온실이 하초인거야. 네. 뭐. 부유하게 살아서 온 시야차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기 자기 분식을 하든. 백반집을 하든. 식당을 해도 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게 있으면은.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가 봤는데. 죽집 잘게 괜찮은거 같다. 죽집 소리가 백나고 같진 않아요. 그. 죽집 이런거. 알아보신 적 있어요. 음. 한 분이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죽집. 또 괜찮고. 반찬가게. 어. 반찬가게도 괜찮네. 어. 거기서 뭐. 어. 괜찮다. 그래서 한번. 반찬가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음. 괜찮네요. 근데 이제. 집이 빨리. 팔려야지 되는데. 지금. 아직 안 팔리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언제쯤. 그러게요. 항상 그런거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야. 사람들 다. 집이 팔려야 뭐가 시작이 되는 집들이 많아. 내놨어요 지금. 네. 내놓은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된대. 보로는 와? 안 올 것 같아. 보로는 아직까지는. 그지? 안 올 것 같아. 왜냐면 이맘때. 아. 1년. 어. 올해는 내가 보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물론. 보로는 올 겁니다. 내년에. 봄부터는 와도. 만약에 본인이 100원을 내놨으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야. 가격을 성장하기가. 근데. 왜냐면 이맘때 됐을 때. 한번 거기가 또 시끄러워져. 뭔가 사탕같은. 또. 말이 나와. 그게 아직. 나온지 그러면 안 됐잖아.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갈 날이 이제. 쉽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아마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그래도. 미숙구리하게 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가을 때. 그때. 본인이 팔면 파는 거야. 그 가격에. 못 팔면 못 파는 거야. 그때 그 가격에. 들어오면. 내가 100원이면. 한. 80원 줘도 팔아. 알아요? 왜냐면. 올 내년 수에서. 올해도 되는데. 어차피 뭐. 신랑 두균 줄면 안 되는데. 본인이 뭔 정신이나 하겠어. 그래서 지금. 전부러 온 것도 정신이야. 내가 먹고 살길 찾으러 온 거잖아. 집에 멍하니. 본인 같은 경우가. 이 상처를 잘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을 쯤에. 내년 가을. 빠르면 초가을일 수도 있고. 늦가를 해봐. 한두 달 차이야. 네.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이.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돈 있다고. 집 팔렸다고. 딱 시작하자. 죽집 해야지. 오픈. 이건 아니야.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집에 앉아가지고. 막 걱정하고. 뭐 해야지. 선택을 빨리 해서. 내가 보기에는. 반찬가게. 죽집 둘 중에 하나. 고민을 깊이 해봐요. 둘 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이 아이는 본인은. 본인이. 뭐 요즘 반찬가게 다 만들어서 오잖아. 네. 죽도 다 이렇게 오는 거고. 그냥 뭐. 요령을 좀. 어떻게 하는지. 일을 해봐야 알지. 그쵸. 그래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봐. 그러면. 내년쯤 가을쯤에 팔리면. 내가 경험이 있으면. 후년쯤에 살아도 되니까. 그래도 본인이. 상문은 풀고 가고. 천도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네. 자꾸 조사에 약을 쓰고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네. 자꾸자꾸. 저도 이거 쓰면. 약. 나요. 지금. 말을 그냥 길게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해봐 보자. 근데 이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네. 좀. 몸이 안 좋아요. 그쵸. 얘 근데 몸도 몸인데. 정신적으로도.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없어요? 얘가. 약간 좀. 축을 맞고 태어났어. 좌패. 그쵸. 좌패. 그럴거 같았어. 아까 쓰자마자.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하고 나다가. 또 신랑 얘기가 나오니까.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심할거 같진 않아요. 삼각에 하시던데. 아 삼각. 네. 첫째 장애 삼각. 아 그렇구나. 자패쯤. 네. 그런거에. 그런거는 뭐. 천도제든 뭐. 어떤. 기도든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 그거는. 내가 솔직히. 뭐. 이거 갖고.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선생님도 없을거고. 자패는. 자기가 갖고 난 지병입니다. 그걸 갖다가. 얘가 이렇게 태어났어. 팔자가.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이런 아이들은 이제. 위험하지 않게. 어디가서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 또는 이렇게. 학교에서 놀다가.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뭐지. 네. 그래서 그런 일 없게. 빌어갈 수는 있어요. 왜. 얘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또. 내려간단 말이야. 자패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좀 보호해주고. 얘를 이기해주고. 얘를 좀 안아줄 수 있는. 주변이. 뭐 친구가. 이런식으로 꼬일 수 있게끔. 기도를 해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뭐. 완치가 된다 것은 아니야. 하지만. 빌어지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땐. 아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네. 아들이 제일. 제일 마음에 걸리고. 아프지. 아프지. 미래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프고. 마음 아픈 거는 뭐. 충분히. 저도 알겠어요. 근데. 마음 아픈 얘기하면. 답은. 뭐. 얘가 뭐. 어디 가면 살짝 뼈서. 상처가 나서. 뭐. 괜찮아. 이런 말을 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장애 등급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장애 등급을 가지고 다 못 살지는 않습니다. 걔네들. 걔네들 남대로. 행복한 삶이 있고. 그죠. 지들 정신세계에서. 또.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환경이 괜찮아지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또. 정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지면. 그래도 이겨내는데. 이런 아이들은. 환경이 힘들어지면. 더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더. 받쳐줘야 하지 않아. 그래서. 빌다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엔. 큰 애는 괜찮아. 공부도 내가 보기엔. 고장할 것 같아. 네. 잘해요. 그죠. 얘는 내가 봐도. 엄마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뭐. 나 판사할 거야. 검사할 거야. 경찰할 거야. 이렇게처럼. 꼭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나중에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장난노록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야. 이 아이가. 아빠 노릇도 한다 해. 충분히. 본인이 뭔 장사를 해도. 얘가 가서. 옆에 딱 서고. 도와줄 거야. 그땐 고등학생 되겠네. 그죠. 그럼. 이만 든든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두 아들이. 내 신랑처럼. 뭐. 막내도. 잡혜는 있지만. 그답게 내가 봐도. 음. 빌라 보면은.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알았죠.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키운 세월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천도를 한다. 뭐한다. 구술한다. 뭐한다. 저기 앉히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큰아들이 그래도. 든든하다. 여기는 괜찮네. 그래서. 이 아들 내가 봐도. 나중에는. 든든하게. 대기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얘가. 관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엄마 앞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편같은 아들도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효자라. 해요. 그니까. 하나가. 조금 아프니까. 하나가 또 채워지는 거야. 평등하게. 그래서. 큰아들 보고라도. 좀. 남편처럼. 든든하게 생각하고. 집은 내년에 팔리니까. 팔리고 나면. 나한테 한번 다시 와. 네. 뭐. 반찬지구를 할 때. 막막했었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하나하나.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래도. 희망을 조금. 가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계획은. 또 바뀌어. 집에 가면 또 바뀌고. 저 가면 또 바뀌어. 바뀔 때마다. 어. 하지만 바뀌어도 좋으니까. 계속 계속. 일을 해봐. 생각만 하면 안 돼. 내가 반찬가게에서 한번 해볼까. 했으면 빨리 취득해. 네. 이틀에다 때려 칠망져. 그럼 죽집 가면 되잖아. 네. 그럼 죽집에다가 또 하기 싫다. 그러면 또 때려쳐. 그럼 그래도 반찬가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을 거야. 그래서 선택이 되는 건데. 생각만 하면 항상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딱 꽂히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옷도 좀. 그냥. 수리하게 입고. 뭔 말이죠. 그냥 시원시원한 성과를 가지라는 거야. 겉부터. 내 마음까지 한번. 목욕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요. 내가 보면. 괜찮아. 그리고 본인도. 상은 들었지만. 운이 또 들어왔으니까. 뭘 시작해도 수월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그닥 점사가. 뭐 어두운 점사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남편 천도는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흉하게 돌아가신 거는. 내가 보이는. 예. 약 먹고 들어갔잖아. 예. 그래도 편하지가 않았지만. 계속 옆에서. 그리고. 저승에. 자결하신 분들을 제일 엄하게 다스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 좀 되나. 이렇게 해놓은 거야. 가족 정성을 받더라도. 좋은 길을 갈라줘.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편치 않다고 했으니까. 예. 꼭 그거는. 신경 써서 한번 해주는 것이 좋아. 왜냐면. 내가. 막내가 아프잖아. 예. 너 앞에. 아빠가 아플 수 있으면. 얘가 좋지가 않거든. 예. 그러니까 잘 보내줘요. 예.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무튼. 힘있게 사세요. 예.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